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우 잘 봐주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병원에 오세요. 긴장했어? 누누야, 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주사 맞는 거 아니야. 괜히 이것도 나 주사 만든 거 아니야? 긴장하지, 긴장하지. 그러면 뱃속에 아기 한 번 보고 그러고 말씀드릴게요. 여기다 들어가 주세요. 문어야지, 동생 보는 거야. 주사 맞는 거 아니야? 동생이야, 동생. 오늘 동생이야. 네, 우리 이제 애기. 불과 엄마비 속에 아가살이 있나? 한 번만 볼게요. 여보, 우리 동생이야. 동생이야, 동생. 오늘 동생이야. 네, 우리 이제 애기. 불과 엄마비 속에 아가살이 있나? 한 번만 볼게요. 여보, 우리 동생이야. 여보, 동생이야. 눈이 동그래졌어. 저기 애기, 동생 다름이나. 한번 보자. 네. 이렇게 동그라미가 눈이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눈이고 이렇게가 입술이 있는 쪽. 이야, 오늘도 집중하는 거 같아. 여기 있는 위치에 보이는 부분이 애기의 이마랑 코랑 입술이 있는 쪽. 이렇게 보면 애기 심장 잘 떼고 있거든요. 어머. 우리 애기 뱃속에 심장 소리 들어볼까? 이제 쿵쾅쿵쾅 하나 들어보자. 동생 심장 소리 들을 때 진짜 벅차잖아요. 그쵸. 벅차죠. 우리 애기 다리도 길이를 재보는데 애기 다리 길이도 재보면 지금. 아. 아. 내 뱃속에 애기는 다리를 지금 쭉 뻗고 가자. 역시. 다리가 되게 튼실한데. 다리가 은우 닮아서 엄청 튼실한 것 같아요. 그치. 다리가 튼실한 것 같아요. 허벅지도 튼실하고 다리도 길고 은우랑 똑같이 생겼어. 다리가. 지금 위치는 괜찮아요? 네. 위치는 지금 머리가 아래쪽으로 잘 있어. 여가 아니에요? 네. 아직은 여가. 오. 이제 아빠가 두 번째니까. 지금 봤어요. 지금 봤어요. 질문이. 맞어 맞어 맞어. 잘 맞춰서 보고 있고. 원래는 평균이 몇 그램이요? 평균. 평균 한 6. 동생 봐봐. 동생 봐. 지도해졌어. 아빠 동생 좀 보자 은우야. 아빠 동생 좀 보자. 그렇지. 주스하러 먹고. 여기 보이는 모습이 뱃속에 동생 옆모습 보이고 있어요. 여기는 콧벽. 사실 제가 이번 시합 가기 전에 와이프가 또 운동회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. 제가 같이 가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손촌 하루 차이로 못 갔어요. 같이 못 갔어요. 딱 보니까 너무 잘 크는 것도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좀 계속 보고 싶은데 그게 못 봐서 또 운동회한테도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아휴. 바쁜 경기 탓에 매번 검진을 같이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봐요. 그래서 그런지 눈에 더 담아두고 싶은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? 현재는 정상도 제일 보여요. 동생이 보여줘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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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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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